한국 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정성군 최승준 군수가 폐강지역 생태산업유산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를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폐강지역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을 기념하고 폐강지역 주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콘서트엔 트로트의 황제 태진아를 비롯한 편승엽 박주희 박남정 밴드조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연해 폐강지역 주민들의 새해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즐겁고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은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폐강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담은 문화공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CS